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요거는 조부자 매운 순대집에서 사온 순대국밥 매운맛으로 사왔는데 맵지는 않아요 좀 더 칼칼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조금만 넣을게요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간을 볶고 여기는 그 집에서 준 겉절이랑 깍두기랑 저희집에 있는 파김치랑 김치에요 음 다루, 새우 조금만 넣을까요? 간이 좋긴 한데 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으흠 어흠 순대 ㅎㅎㅎㅎㅎ 밥을 좀 말아볼까요? 얍! 저희 동네에선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귀에 좋아 진짜 맛있다 아 이거죠 고기랑 밥이랑 부츠랑 이렇게 깍두기 하나 올렸어 깍두기 하나 올렸어 깍두기 하나 올렸어 깍두기 하나 올렸어 진짜 맛있다 깍두기 하나 올렸어 깍두기 하나 올렸어 고기랑 깍두기 하나 올렸어 그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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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 너무 맛있다 정말 추운 날 매콤하고 따끈한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고추가 난리가 났는데 고추가 난리 너무 맛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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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좋UI 너무 맛있다. 그냥 다 마셔버릴까용 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순댓국 여기가 저희집에서 저희 동네에서 맛집입니다 순댓국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역시 순댓국에는 청양고추를 넣어서 칼칼하게 먹는게 제 맛인 것 같아요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오주 사랑해요